첫번째 선수는 동준씨와 찬성 첫번째 음악이 나오면은 먼저 드림팀이 춥니다 동준씨가 추고 그 다음에 두번째 음악이 나오면 찬성씨가 춥니다. 동준씨가 춥니다. 동준씨가 춥니다. 동준씨가 춥니다. 숙소 숙소 박수 둘, 셋 들었어요 들었어요 와 와 와 그리고 택연 나오세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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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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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가 주세요! 두 분의 동체요, 두 분의 동체요, 동체요, 동체요. 자세히 준비했어요, 동체요. 해외입니다! 하나, 둘, 셋! 들었어요! 이 강제! 그리고 춤, 나와주세요! 고마워! 공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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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해사다. 고마워! 이 형부터 이 형! 이 형부터 이 형! 아우, 이 형! 춤이 되는데. 춤이 되는데. 춤이 되는데. 일단 두 분의. 제 색깔은요? 이현. 박근혁 아나운서. 윤 선생님. 이현. 지금 이현만 세. 세상은 오지경. 요지경 속이다.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는다.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. 나의 나의 아들아. 음악 주세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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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should have been a cloud 네, 준호! 좋아!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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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케이, 세 번째 음악 세 번째 음악 주세요 두 분이 같이, 두 분이 같이 오, 누가 더 날 트기냐 와우, 누가 더 야우, 야우, 와우, 완벽해 와우, 그렇죠 반중을 압도해, 그렇죠 와우, 야우, 야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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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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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지나가세요, 아저씨 아저씨, 아저씨 그만하셔야 됩니다, 아저씨 들어주세요 어? 아니, 이병준 씨예요 네 이거 이상인 씨예요? 아, 이거 뭐, 태국에서 아, 태국에서 오셨어요 태국 인사말로,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, 네 쏘리 갑? 아, 사와디 갑? 고픈 갑? 고픈 갑? 예, 아,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네, 어디서 오셨습니까? 방베 하니타운 아, 방베동 하니타운 아, 방베동 하니타운 음악 주세요 오우, 오우, 다음 음악 주세요 오우, 와우, 와우 오우, 오우, 세 번째 음악 주세요 세 번째 음악 주세요 그 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니 손이 내밀었네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오늘도 떠나가 너의 수걸 오늘도 떠나도 떠나가 너의 수걸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출신 게 뭐예요? 둘 셋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투팸에서